자 그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 글자입니다 자 이 배경 오랜만에 보시죠 바로 나이 먹방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의 반응이 조회수를 떠나서 이 뭐 좋아요 라든지 댓글을 보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구요 그래서 이걸 절대 못 버리겠더라고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은 과연 뭐죠 뭐 종이안 패는 뭐야 이거 뭐 그 어 미친 거 아냐 이거 왜요 이건 이거는 그거 아니에요 이거 원칩 챌린지잖아 이것도 어디고 있어 그럼 이 종이 편에 유서 쓰라는 거예요 아니 잠깐만 뭐야 아니 이게 그 세상에서 진짜 제일 맵다는 과자로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써있네 여기에도 워링 이거 뭐 헬 야 풀옵 헬이다 이렇게까지 살 필요 없잖아요 우리 아 스티 아 그래서 4 그거 종이에다가 4 아이디 비번 접고 가시면 됩니다 가라구요 아니 이거 이거 실화야 아니 뭐 벌써 갈 준비를 해 놓은 거예요 이거 알겠습니다 일단은 어 칼로리가 20 칼로리 밖에 안 한다 근데 아 뭐 이거 뭐 생긴 거 보세요 아 진짜 저구요 저거는 거 아니였어요 자 아무튼 나요빠 네 본문 잊지 않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 아무것도 없애 이거만 달랑주 이거 먹으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 옆에 입을 좀 씻을 몇 개 준비해 놨습니다 자 한 번 오픈해 보겠습니다 이거 푸안이 일단 말 살짝 본 거죠 네 네 말 살짝 봤네요 자 열어보니까 표정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뜯겨 있는 거 보세요 그리고 설명서가 있는 거 같아요 어 약간 그냥 나초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쵸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짠 이거 과자가 있나봐요 뭐야 이거 뭐야 영어로 써있네요 이런 거 필요 없고요 일단은 이제 이 과자인데요 조그만해요 아 크진 않아요 한번 뜯어 보겠습니다 제대로 쫙 뜯고 헐 야 이거 무슨 잿덩이가 여기 있어 이거 그거 아니야 김맛 그 옛날 과자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김맛 스낵 그게 다 타버린 거 같은데 이게 뭐야 나요빵이니까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얼마나 먹어야 돼요 조금만 먹어도 돼요? 안 죽을 정도만 조금만 죽으면 어떡해요 그럼 유튜브가 잡아줘요 그것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진짜 조금만 먹어볼게요 이만큼만 먹을게요 이만큼만 먹을게요 이만큼 하가 마비된 거 같은데 벌써 아 그게 아니고 너무 따가워요 너무 따가워요 이거 으아아아악 야 뭐야 이거 으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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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존나 따가워요 왜 이래 진짜 왜 그래요? 왜 진짜 왜 그러나? 아아아아악 와아악 얘 난 선전이 딸이에요 마리! 죄송한데 이거 나엿밥 못할 것 같아요. 이 일은 나엿밥 없을 겁니다, 여러분. 죄송합니다. 이거 끝내, 이거! 이거 신화야? 꺼진 거죠? 아니 아직 켜져 있죠. 켜져 있어요? 네 아직 켜져 있어요. 진짜예요. 리올이야. 얼굴 빨개지면 안 보여요? 지금 눈물을 났는데요? 고마워요. 조금 먹었는데 그게 왜요? 진짜요. 입이 너무 얼얼하고 마비된 것 같아요. 맛이 안 나고 토카이가 맹물 같아요. 여러분, 이건 나엿밥의 세 글자였습니다.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. 영상은 잘 나올 것 같네요. 아니, 그 나중에 영상 영상 끝하는 거 싫어해요. 사람이 하나 죽어도 영상 나와야죠. 괜찮아요. 그렇게 매워요? 진짜 매워요. 아, 입이 굉장히 따가워요. 저는 반가게 저항이 8월에 4일에 2일에 3일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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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일에 3일에 3일은 10일에 가지만 또는 11일에 3일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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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일에.